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양과 야당 이재명 형수 욕설 파일 유포 놓고 위법성 공방이라는 12월 19일자 한겨레신문의 기사 하단에는 제가 확인한 그런 시점을 기준으로 모두 32개의 댓글이 실렸습니다 그 댓글 가운데 가장 상단의 베스트 댓글을 여러분들에게 우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구나드라는 그런 필명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가운데 어느 당이 네거티브 공세를 하는가 한겨레신문이 스스로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자초하여 지리화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의 행수 욕설 원본을 유포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민주당이 스스로 제 발을 확실히 찍은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한겨레는 이것이 위법이라니요 이재명 후보가 행수 욕설을 털고 떠드는 것도 국힘당이 아니고 민주당의 친문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힘당뿐만 아니라 국민이 비웃는 것입니다 한겨레는 신문이기를 포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공감 14명 반대 3명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한겨레신문의 독자의견 코너에 가장 많이 읽힌 베스트 댓글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해서 친문단체 어떤 친문단체에서 이렇게 이것을 거리에서 털었을까라고 그렇게 궁금해서 소식을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이런 소식이 떠올랐습니다 친문단체 이재명 형수 욕설 파일 대형 엔퍼로 털었다 선관이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조선일보에 올라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친문성향의 정당인 깨어있는 신민연대당 일명 깨시연이 12월 18일 날 부산 서면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이재명 후보 형수 녹음 파일을 대형 앰퍼와 스크린을 통해서 대중 앞에 털었다 주최 측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했다 사실 11분간 형수 박인복 씨와 이재명 후보가 나눈 대화에서는 보통 사람들이라면 도저히 입에 올릴 수 없는 욕설과 성적 비하 발언들이 들어 있었다 도저히 입에 올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고 사람이 일평생을 통해서 그렇게 흠한 욕설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들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공병호 tv에서는 시민들의 생각과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만 8천명이 설문조사에 응했는데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설문조사 이재명 형수 욕설 녹음 파일 원본 공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문제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원본 공개도 처벌 가능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만 8천명 가운데 무려 96%가 공개할 수 있어야 된다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반대로 공개하지 말아야 된다 후보 비방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3% 지나지 않습니다 96%가 공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 모르겠다가 1%입니다 물론 공병호 tv 시청자들 가운데 다수가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분들일 것으로 추정되지만 예상보다도 압도적인 다수가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96%입니다 사실 없는 말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입을 통해서 직접 발언한 그런 사실을 왜 국민들에게 숨겨야 되는지 저로선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국민들은 마땅히 이재명 후보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또 들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또 그와 같은 것이 자신이 후보 선택권을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지칭하는 제251조 후보자 비방죄는 사실상 후보자 비방죄라는 다수 이상한 그런 법적 해석으로 더욱더 확대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공공의 이익이라는 유권자의 선택을 돕는다는 의미에서 공공의 이익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 비방죄는 비방 자체에 대한 판단은 매우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보자에 대해서는 폭넓은 정보가 제공되면 제공될수록 나라 전체로서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그런 결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의 형수바른 파일을 공개를 막기 위해서는 민주당은 중앙선거림 유권 해석에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법원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갈 것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음 파일을 유포하는 자를 처벌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언포를 놓고 국민들에게 겁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남긴 163명 가운데 몇 분의 의견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안님입니다 사람의 기본은 인성이고 인성은 언어에서 나옵니다 언어는 생각의 표현이기 때문에 국가 지조자를 뽑을 때는 유권자들이 알아야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무려 찬성이 83명 반대가 제로입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김선님입니다 위조되거나 허위사실 유포도 아닌 원본인데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됩니다 찬성 59명에 반대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변사또님입니다 사실을 얘기하는데 뭔 비방제에 해당합니까? 사실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분 딱 시간관계상 세 분 정도만 모셨는데 사실상 후보자가 어떤 이야기를 한 것을 사람들이 꾸며서 그것을 유포하면 당연히 그것은 후보자 비방제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후보자 당사자가 직접 이야기한 것을 그것을 국민들이 듣겠다는데 그것을 막겠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2018년에 원본 파일이 공개돼서 국민의 소리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오른소리는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무려 만 3년 지난 지금 시점까지도 그 파일이 올라 있는데 그것을 막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너무나 무리한 짓이다 이렇게 저는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정말 국민들의 귀를 막고 입을 막고 눈을 가리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한 것이죠 국민들은 폭넓은 정보가 제공돼야 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나라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누가 돼야 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너무나 자만하지 말고 좀 국민들을 어려워하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좀 관대함과 이성적인 면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